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락비의 막내 P.O입니다 저희 블락비가 2016 KCON LA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멤버들 저희가 KCON을 가게 됐잖아요 미션이 있대요 미션 미션인데 잠시만요 미션 미션 봉투 고백에 이 형이 아직도 있네 뮤지컬은 누군지 아니냐? 뮤지컬은 누군지? 뮤지컬하면 누군지 제휴 제휴 성악 성악 그 자유가 있으니까 KCON LA에 가는 소감을 말해주세요 네 저희가 아니 영화만 작년에도 갈 수 있었잖아요 올해도 저희가 초청이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LA하면 생각나는 일화를 소개해주세요 기아콘 작년 12월 작년 12월 뮤지비디오 촬영까지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코코가 어디 하실 거예요? 블락비는 어떤 무대를 할지 이야기해주세요 우리 블락비는 우리 블락비는 당신들을 전혀 상상하지 못한 그런 완벽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니 기대들 하라고 이제 더 이상은 특별함을 찾지 않아 널 쫓느라 두고가 본래의 나를 찾아 혼자 한 사랑은 스스로 이별해야 되네 KCON LA 팬들에게 전화하고 싶은 말 LA 팬 여러분 저희 블락비가 가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무대를 즐겨주세요 저희 L.A.에 있는 안 한다고 했잖아요 안 한다고 했잖아요 안 한다고 했잖아요 누가 더 잘한 것 같은지 자 하나 둘 셋 난 일거니 이거 A-O Do you wanna be 블락비 안녕하세요 블락비입니다 네 블락비와 KCON을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 미국 LA 스테이플스센터에서 열리는 KCON LA가 드디어 드디어 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KCON으로 LA 팬분들을 만나 뵐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깜짝이야 어휴 깜짝이야 준비 열심히 했으니까요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내일 LA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만나요 Let's meet at KCON LA Let's KCON Let's M Countdown